63페이지 오면 폐지수는 63페이지가 돼요 폐지수는 63페이지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유동적 무효는 그것부터 해보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개사법에 가면 아마 배울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토지가 평방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나오죠 대지일 때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갑의 토지인 거고 여기가 토지를 거래할 때입니다 거래할 때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데 거의 대부분이 허가를 안 받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뭘 먼저 하는 거죠 매매계약을 먼저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럽니다 여기 약간 어폐가 좀 있어요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거든요 보통 매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허가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매매를 받기 전에 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건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계약을 맺고 나서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이게 허가 안 받고 매매를 했잖아요 5월 1일 날 그다음에 허가를 예를 들면 5월 10일 날 받았다 그러면 이게 소급이 돼요 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가지고 5월 1일로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이 돼가지고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돼요 그럼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다 움직이는 무효인데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무효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허가를 받은 걸 시험을 내는 게 아니고요 허가를 받기 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시험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허가를 안 받고 뭐를 한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 그럼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 돼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먹고요 그럼 무효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원래 이게 유효였다면 갑의 채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를 넘겨야 될 채무가 있고 반대로 을은 대금을 넘겨야 될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 채무가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무효이기 때문에 각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채무불행이 되면 공식처럼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불행으로 인하여 손배청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무불행이 나올 수가 없고 무효인 상태에서 채무불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채무불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당연한 상식선의 논리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유동적 무효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뭘 해달라고 하냐면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나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다 이런 멘트는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상식이죠 그냥 매매 자체가 무효인데 대금을 달라고 하고 대금을 등기를 달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뭐가 있냐면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협력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협력 의무가 뭐냐 그랬더니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근데 만약에 협력을 안 해요 협력을 안 하면 누구든지 협력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근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하고 이 대금 있잖아요 등기 청구나 대금 청구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이 동생관계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력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매매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면 내가 협력해 주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매매 자체가 무효인데 이걸 청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시험에 가면 갑이라는 사람은 허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을이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거든요 이 멘트가 나오면 안 되죠 허가하고 대금하고는 완전히 별개니까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시험장에 가면 나중에 동생관계다 그러면 안 됩니다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으면 매매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그때 가서 이 대금 청구나 등기 청구가 나오는 거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허가를 안 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 협력을 안 하면 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손해 배상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 손해 배상은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재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 배상이기 때문에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손해 배상의 근거가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협력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한 것이지 본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를 가지고는 유동적 무효인 매매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협력 의무와 대금 청구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이게 나오는데 항상 이걸 먼저 출발하세요 여기를 먼저 가지고 출발하면 나머지는 외울 게 없어요 실제는 매매가 무효인데 등기 달라고 한다든지 매매가 무효인데 채무가 불이행된다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발하면 돼요 항상 머릿속에 유동적 무효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무효구나 무효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다 다만 협력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는 있는데 협력을 안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이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언제 언제 자 여기가 지금 유동적 무효라고 합시다 유동적 무효는 지금 허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허가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몇 가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언제 확정적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게 언제가 되느냐 이 부분하고 그럼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무효가 되느냐 지금 유동적 무효인데 언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 언제 확정적 유효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케이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문제 포인트예요 실제 우리 기본 교과서는 여기를 하려는 게 한 5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5페이지 된데 읽어도 잘 몰라요 판례들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이거 출발하고 이거 기억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보이는 건데 유동적 무효는 아직 허가 안 받은 거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뭐가 있을 겁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게 되는 거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매 계약 자체가 지금 무효니까 그럼 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줬던 것을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 상태인 거거든요 이렇게 삼거리에서 얘가 서 있는 거라고 지금 얘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 계약금이라는 걸 반환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중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가지고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해약금 해제가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해약금 해제가 뭐예요 이거 해약금 해제는 계약을 할 때 지불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냐고 물을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지금 유동적 무효인 계약 자체가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가 있었거나 강박을 당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착오나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허가를 받은 다음에 취소하세요 그러면 이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냥 어차피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취소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 전이더라도 허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계약금 반환은 안 되고 해약금 해제는 되고 착오가기 사기 강박은 가능하다 이거 X00 있죠 이걸 좀 예환할 필요가 있고 확정적 유효는 언제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뭘 받으면 되죠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5년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정기간이 보통은요 근데 그 중간에 3년 있다가 허가구역이 풀려버릴 수 있죠 이걸 지정해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정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된다든지 5년 위에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재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거나 지정해제가 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얘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건요 그럼 언제 무효가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허가 처분 아닌가요 불허가 처분이 될 건데 나올 건데 최소한은요 이걸 예환해야 돼요 이거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거 협력 의무가 있다 유동적 무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가 되는 케이스 이게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이거 토지거래 허가를 보기가 좀 편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면 여기는 토지를 뭐 할 때예요 거래할 때 허가를 얻는 구역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건물을 거래할 때는 허가를 얻어요 안 얻어요 안 얻어요 토지만 거래할 때 허가를 얻습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가 갚고고 건물도 뭐가 된 거예요 갚고요 이걸 일괄외매가 됐어요 이 지역에서 그럼 일괄외매가 되더라도 뭔만 허가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만 허가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토지만 허가를 얻으면 되는 거고 건물은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단 이건 분할 가능성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건물만 건물만 먼저 이전등기하고 먼저 이전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뭘 받으면 허가를 얻어요 허가를 얻으면 그때 가서 이전을 해달라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일괄매매는 분할 가능성이 없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허가받은 상태에서만 넘어갈 수 있지 토지만 거래할 때 허가를 얻기 때문에 건물은 허가를 얻지 않잖아요 그럼 건물만에 대해서 먼저 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거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거래는 뭘 말할까요 거래는 그냥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 거래는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증여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증여계약도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증여계약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토지를 주고 그다음에 대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거래라는 의미는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여계약 이런 것들은 허가를 얻지 않거든요 반대급부가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유동적 무효 이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건 정리를 해놓은 거고 밑에 보시면 이거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건 허가를 아직 안 받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 행위가 당연히 무효고 물권 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채권 행위가 뭐죠? 채권 행위가 뭘 말하는 거죠? 매매계약을 말하는 거죠 매매계약을 말하는 거고 무효 그럼 물권 행위는 뭘 말하는 거야? 등기나 장금 같은 걸 의미하지만 등기를 말하겠죠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매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허가 전이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고 채무불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논리죠 이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서 매매계약, 매매 목적물을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 처분하지 마세요 이걸 구할 수 있냐고 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매매가 무효인데 매매가 무효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금지해 주세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항상 매매가 무효라는 걸 출발하면 돼요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거나 잔금을 달라고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처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채무불리행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해제, 손해배상 없다 이유가 뭐예요? 이건 굳이 애울 필요가 없는 게 매매가 그냥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걸 굳이 애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매매가 무효면 채무불리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채무 자체가 없으니까 매매가 무효인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마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가처분을 해달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 가처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압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 가짜라는 건 거짓 가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요 한자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거짓 걸로 한다 가든께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압류는 보통 이게 민사 우리가 민법 총칙에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소멸시효 제도가 들어가면 이 단은 다 알아요 민사 소송을 하면 이게 근데 압류는 보통 압류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은 저당권 전세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여야 안 붙여야 아니죠 소송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건 암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가압류 가처분은 이건 뭐예요 아직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이건 가압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가처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부부가 만약에 싸워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소송을 지금 제기해요 그럼 소송 중에 재물을 빼먹을 수 있잖아요 돌려볼 수 있죠 그러면 먼저 문고 놔야 되죠 재물을 그걸 먼저 뭘 해요 가압류의 가처분이에요 가압류를 해놓는 거야 가압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고 넣고 소송을 한 다음에 재산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처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또 아니면 공사중지 가처분 같은 거 공사중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때는 소송을 할 때 이 가처분을 해놓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가짜라는 것은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 압류는 보통 뭐예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돈을 받을 게 확실히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건 빨간 딱지고요 가짜는 보통 녹색 딱지예요 딱지가 다릅니다 색깔도 근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 빨간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압류 딱지예요 그건요 다 압류 빨간 딱지는 손바닥만 한 것도 있고 이 비루푸대만처럼 큰 것도 있어요 바닥에다 깔립니다 이렇게 큰 푸대처럼 그래서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마세요 이거 잡아 둘 수가 없어요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을